자 제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생생한 말인데 10월은 이제 반등기라고 했는데 9월하고 10월달 정반대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합쳐가지고 한 2%대 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큼 상승이 못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목도 이제 또 주말에 또 중동 얘기가 또 크게 나오면서 관련 전쟁 관련주하고 육가 관련주만 좀 급등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일부 제약주들 좀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있는 10월달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이제 4.94% 내렸는데 이 종목은 2차 목표가를 제가 9만 3천 얼마로 9만 3천원 정도로 잡았는데 오늘 이제 9만 1,500원까지 내려가가지고 9만 3,400원인데 9만 1,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좀 내려왔습니다 자 2차 목표가의 익절가 없이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KINX도 이제 돌파는 성공을 했죠 그죠 돌파는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성공했다가 첫 번째 온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약간 길긴 긴데 자 그래도 첫 번째 온봉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H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H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H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H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1차 목표가가 지금 다 되게 1차 목표가가 4만 4천원인데 지금 4만 2천 850원 4만 2천 9백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일단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오버슈팅 한번 또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드림 시큐리티를 매수를 했어요 자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오늘 4.9까지 지금 막 올라갔네요 그죠 4.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습니다 지금 3,615원에 매수가 됐고 3,600 지금 현재 뭐 80원 정도니까 한번 1차 목표는 3,800원이네 그죠 3,800원 조금 못 갔네 3,800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5,110원입니다 X 게이트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 게이트라는 종목은 이제 제가 8월 중순쯤에 또 생쇼에서 한번 한 종목입니다 그죠 8월 중순쯤에는 이제 어디서 했냐면 위치는 이제 여기서였어요 여기서 요 네모 친 동그라미 지금 가격하고 약간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5천원 밑에서 해가지고 그날 상한가를 갔던 고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20%가 가서 한 50% 이틀 만에 올라갔던 그런 전력 있는 종목이고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자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했다가 정말 이 완전 봉우리를 몇 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역시 양자모 테마주예요 자 그래서 양자모 테마주는 이제 1등이 우리로가 되겠죠 자 우리로가 이제 네 좀 갔네요 그죠 많이 갔네 자 우리로가 얘가 제가 1등이라 그랬죠 공개방송에서 이 엑스게이트가 따라가셔야 되는데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네 지금 네 그죠 얘는 이 엑스게이트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장에 상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로는 오전에 일단 미리 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먼저 먼저 세력들을 먼저 잡아놓고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이것도 그쪽이에요 양자모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자모 테마는 처음 나온 테마는 아니에요 처음 나온 테마가 아니고 사실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 엑스게이트 차트인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 나왔던 그런 테마주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돌파가 잘 안 되죠 돌파가 잘 안 되고 이 앞쪽 고점에서는 내려가는데 여기 한 7천원 고점에서 내려가는데 이 밑에는 이렇게 여기가 한 4천원 근처에요 여기는 계속 갖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테마가 좀 이렇게 초전도체 테마하고 과학기술 테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늘 초전도체 테마도 조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테마하고도 약간 엮어가지고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올랐지만 섹트로는 양자모 테마주가 또 제일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누를 때 누를 때가 찬스였죠 그래서 누를 때 찬스였고 엑스게이트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로도 가고 있고 어쨌든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자료 잠깐 볼게요 자료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 엑스게이트는 안전한 비대면 근무 환경지는 원래 보안주입니다 보안주인데 보안주 중에서 이제 양자모 테마를 엮인 게 있고 안 엮인 게 있는데 엑스게이트는 양자모 테마주로 잘 엮여요 잘 엮여가지고 가끔씩 상도치고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스게이트 SSL VPN 키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접속 차단 트래픽 암호화 시스템 접근 기록 원격지에서 업무 활동에 대한 보안성과 편리성 확보 이래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상황같은 뉴스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약간 초전도체 냄새가 많이 나요 스타일이 뉴스를 뿌린 애가 그 놈이 그 놈이 같은데 정부출원연구소의 기초과학연구원 BIS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양자나노과학연구진이 신개념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 뉴스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원자의 자전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큐비트 개념을 제시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뭐 과학자들만 좀 아는 내용이고 이걸 아는 척을 하려니까 아는 척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 쪽은 어쨌든 기존의 양자 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테마가 과연 곧 좀 돌파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맥싱 같은 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양자 암호 관련 주목들까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초전도체 그리고 맥싱 또 그리고 양자 암호처럼 어떤 개별주 섹터의 어떤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10월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IT 같은 시장의 중심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시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10월은 이제 뭐 일부 제약주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르는데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종목 쪽으로 좀 선순환 매기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옛날같이 뭐 큰 급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초전도체 테마주를 건드렸던 세력들이 다른 어떤 테마주를 한번 또 시장이 한번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서로 양쪽으로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엑스게이트 1차 목표가는 5,39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1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